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이제 3월 17일 선거가 4월 10일이니까 얼마 안 남은 거죠.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4월 10일 총선도 바뀐 게 없죠. 바뀐 게 없고 소위 선거를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제도는 전혀 바뀌지 않는 상태 기대를 모았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까지도 다 관철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본질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된 거죠.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짜증 내지 않고 직시하는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총선에 야단 법석을 치지만 그게 바뀐 게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들 선거를 지금 이제 치르게 된 거죠. 거의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반복적으로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수를 그냥 특정 정당에게 더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 득표율 사전투표 투표자수를 더해 주는 거죠 사전투표 투표자수를 특정 정당에게 더해 주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그리고 더해 줄 수 있는 가짜 사전투표자수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 수보다 그것을 부풀려 가지고 발표 사전투표율하고 실제 사전투표율 사이에 격차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그냥 모르고 또 그것을 외면하지만 제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선거가 파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핵심은 사전투표율을 더해 주는 것이고 사전투표자수를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냥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부풀려야 되고 사전투표를 부풀리기 위해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국민들이 모르게 해야 되고 실제 사전투표율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관위가 발표하는 발표 사전투표율을 합리화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주 간단한 그런 소위 선거를 조작하는 그런 방법 기술 도구 이런 부분들이 한 한 달 전에 완전히 확연하게 다 정리정돈이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상대방의 표를 훔쳐 가지고 더해 주는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니까 역대 선거에서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계속 발표를 해온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은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발표 사전투표율을 계속 증가시키면서 실제하고 발표 사이에 사전투표율만큼 유령 사전투표자수 가짜 사전투표율을 확보해야 그걸 집어넣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런 선거를 만들어 온 겁니다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사전투표 조작도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거죠 그냥 유령 사전투표율을 만든 다음에 그걸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게 되면 차이값이 좌우대칭에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값 그래프가 차이값 크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제야 H님 작품입니다 이 제야 H님이 이렇게 기여하시기 전에 예전히 도움을 주고 계시는 제야 전문가 조작값을 발견하는 그리고 2016년하고 2020년 총선을 상호 대조하는 그 작업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 그 작업은 제야 K님이 크게 기여했죠 그리고 이번에 이 사람들이 그냥 한 사람에게 전부 다 사전투표를 몰아준다 이 일은 계속해서 이런들 투표지 분류기의 속도 문제와 관련한 그 부분에 자료를 보내주신 장영우 대표가 크게 역할을 한 거죠 장영우 대표가 그리고 장영우 대표의 작업에 류종현 프로그래머가 크게 기여해서 전산 분석에 도움을 아마 주신 걸로 제가 그 부인 되시는 이영수님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된 겁니다 그분들이 다 이제 도움을 주셔가지고 사건의 전모가 다 이렇게 파악이 된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엊그제 밝혀진 2018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선거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좀 간단하게 알기 위해서 울산에 여러분들 56개의 은면동 울산은 다섯 개 선거고 56개의 은면동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제 소개했지만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수평이 56개의 울산광역시 은면동입니다 수평이 수직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이 차익값 퍼센테이지입니다 당시에 송철호 씨가 더불당 후보를 나왔고 김기현 전 당대표가 울산시장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온 겁니다 이때가 청와대 하명사건 청와대가 개입한 그런 선거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시게 되면 56개의 은면동에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철호 후보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더 큽니다 한 군데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결정적인 점검과 하니까 바로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에 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유령사전투표율을 확보하고 그것을 전부 다 56개의 은면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송철호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확률로 보면 2분의 1을 56개 곱한 그런 확률이 발생한 불가능한 확률이죠 그래서 이게 이런들 왜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거론하는 거 아니까 제이아 H님의 전수조사가 한 번 더 여러분들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표를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줬구나 선거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전부 다 표를 더해 준 것이 이 증거가 여러분들 눈에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한 번 더 확인하시게 되면 이게 가장 첫 번째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56개의 은면동에서 전부 다 풀렀습니다 차익값 크기가 그리고 차익값 크기가 큽니다 9% 11% 표를 다 더해 준 겁니다 표를 한쪽에 표를 더해 줬기 때문에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표를 다 더해 준 겁니다 총선을 두고 야단 법석을 치지만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표를 더해 주겠죠 이제 얼마를 더해 줄 건가만 여러분들 관심 있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들 얼마를 더해 줄까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거인수 기반을 해서 7%를 더해 줄까 5%를 더해 줄 것만 남은 거지 더하면 이런 그래프가 또 이런 숫자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보다 훨씬 더 중대한 증거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러면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국 차원의 선거가 바로 2022년도 대통령 선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 지방선거는 분석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국 차원의 전수분석은 2022년 대통령 선거 3구 대통령 선거가 지금 이제 확보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선거 데이터 전수분석 2022년 또 대통령 선거 이때 울산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얼마를 표를 더해 줬냐 그걸 보면은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하고 2022년도 선거 그 선거를 여러분들 8년 만에 이게 2018년이죠 그리고 2024년 또 2024년 6년 만이네 6년 만 6년 만에 선거를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반복해서 사전 투표 득표수를 더블로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울산광역시입니다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여러분들 붙었던 선거인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56개의 은면동이 수평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차이값이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전 투표 득표율에 전부 다 표를 사전 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 투표자 수를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한 표도 여러분들 예외가 없이 더해 준 겁니다 56개 전부 다 여러분 더해 준 겁니다 그럼 이게 확률이 얼마나 되나 56개가 되면은 그럼 여러분 이 확률이 여러분들 50개면은 1125조분의 1 정도가 되는 겁니다 울산광역시의 선거와 같은 그런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재명 후보가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 보다 더 큰 56개의 은면동에서 전부 다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 보다 더 큰 것이 나올 확률이 여러분들 대략 1125조분의 1 정도가 되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50성이니까 56성은 더 클 거 아닙니까 그럼 그냥 제외하고 2분의 1의 50성이다 이렇게 하면은 발생 가능 확률이 이재명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 보다 더 56개의 울산광역시 은면동에서 전부 다 플러스가 될 확률이 1125조분의 1인가 어마어마한 거죠 한 군데도 여러분 예외가 없이 다 플러스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값은 은면동이 전부 다 이재명 후보의 a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차익값이 다 플러스인 겁니다 학성동 방구 1동 방구 2동 복산 1동 복사 2동 전부 다 표를 더해 준 겁니다 보시게 되면 3호동 무거동 옥동 전부 다 전산 조작을 한 겁니다 전부 다 56개 전부 다 여러분들 규칙을 사용해 다 일정 비율을 더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딱 뭐죠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확률이 뭐죠 1125조분의 1 정도가 되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은 구조적으로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사전투표 제도는 이제 며칠 지나게 되면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선거결과 발표가 되게 되면 이번에는 얼마를 집어넣는지 밝혀지게 되겠죠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에 대해서 예단을 이루어지지 않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단을 할 수가 없지만 기술적으로는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구조적으로는 얼마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전산 조작을 통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학부된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 준 2022년도 대통령 선거나 2018년도 울산시장 선거에 송철호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거나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20대 경제학 박사를 가지고 학위를 한 사람이고 어쨌든 작가로서 활동하고 강연자로 활동했지만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활동했지만 기본적인 시각은 상당히 여러분들 과학하는 태도 과학하는 마음이 상당히 잘 짜여진 사람인 거죠 그게 평생을 가는 겁니다 마치 윤 대통령이 30년 동안 특수통렬 검사를 하면서 피의자를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사를 하는데 익숙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 문제 다루는 거 보면 그걸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저분이 평생 검사해 오신 분이구나 이런 걸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본인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조갑저씨나 이런 분하고 다른 것 전규저씨하고 이런 분이 다른 것이 20대의 여러분들 훈련을 경제학을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숫자를 대단히 귀히 여기고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숫자를 접근하게 되면 아 이게 56개에 대해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에서 전부 다 사전투표를 다 더해줬구나 위조 사전투표 자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확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재명 후보 함께 전부 다 사전투표율을 엉티기를 해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도 확보한 다음에 전부 다 표를 더해줬구나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확률이 56개가 아니고 50개로 치더라도 그 확률이 여러분들 바로 1125조분의 1의 확률이 여러분들 울산광역시 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2017년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하고 2022년도 대통령선거에서 과학이 이렇게 다 밝혀낸 겁니다 그 사람들이 표를 다 집어넣어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에 날인을 해서 안 되고 위조 투표자 딴 데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서 발표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될 때 실제로 사전투표장에서 찾은 사람들 숫자를 모르게 해야 되니까 사전투표자 수 신분증 이미지를 투표가 끝나면 다 없애버렸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통해서 국민들이 모르게 했고 사회시민단체가 캠코드를 이용해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려고 해도 방해했고 그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김용빈 씨가 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끝까지 거부하는 거가 다 여기서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다 플러스로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려면 규칙을 사용해야 되고 위조 투표지를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하구나 과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김용빈 사무총장이 끝까지 못 짓겠다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표를 만지겠다는 뜻인 거죠 이렇게 2018년 지방선거처럼 전부 다 더블 민주당 후보와 함께 표를 더해 주겠다 2022년 대통령 선거처럼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확률이 1125조분의 1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선거가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아수랑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렇지만 또 세상의 어느 한 곳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쿨하게 총선의 실상을 이렇게 예견하고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역대 선거와 사전투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위조 투표지는 만들 수 있고 계속해서 유령 사전투표자수는 원하는 만큼 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개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앞으로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2년 동안 본인 스스로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통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에 일체의 손을 안 댄 겁니다 용서가 힘든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길을 기르지 않지만 다수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 누군가는 그래도 치록 같은 어둠 속에서도 선거의 실상을 전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총선이 어떨 것 같냐 미래일이기 때문에 학정적 사실로 이야기를 할 수 없죠 그러나 추론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가 서울 중동구의 갑 아마 갑일 겁니다 성동갑 성동갑 자료입니다 이번에 이제 공천을 받지 못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미래통합당의 진수희 후보가 대결한 여러분들 선거입니다 이게 선관위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게 되면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의 성동갑의 최종결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가운데서 거소선상 관외사전 국외부재자투표 국외부재자투표 공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응봉동 관내사전투표 성수일가제1동 관내사전투표 성수일가제2동 관내사전투표 이 자료들이 당일투표를 제외하고 모두 다 조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아무도 알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은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조작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관내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차이값을 그려보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중구 성동구갑에 나옵니다 이거는 100% 1000% 1만 퍼센트 조작을 한 겁니다 더불당은 모두 13개 동에서 전부 다 차이값이 풀렀습니다 표를 더해 줬으니까 미래통합당은 한 사람한테 표를 더해 줬기 때문에 빼앗긴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최소 더불당은 플러스 10% 최대 플러스 14% 미래통합당의 진수인은 최소 마이너스 8% 최대 마이너스 14%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프가 좌우대칭으로 마치 군인들이 열병하는 것처럼 서 있고 차이값이 크기가 이렇게 큰 것은 사전투표를 한쪽에 몰아줬을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증거는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뭉개일 수는 있겠죠 우리는 모른다고 그러나 내가 20대 사회과학을 통해서 여러분들 학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 보고 침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조근조근 하는 겁니다 대다수 이런 식자층들은 다 침묵하기로 결정했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도와주시는 것은 한 분하고 또 제약회의님 같은 분이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중구 성동갑의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제약 전문가가 전산 분석을 시도한 겁니다 뭘 찾아내느냐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사용했냐 이야기죠 그 규칙을 데이터가 조작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찾아낸 겁니다 그거를 정리한 것이 바로 이 표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성동갑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13,87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누구에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13,871표를 더해준 겁니다 그걸 위해가지고 뭘 했는가 하니까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2% 부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부정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더불어민주당한테 더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리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가지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하고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즉시 파괴해야 되고 사회시민단체가 투표수 단위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덮기 위해서 나중에 발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조 투표율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제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의 성동갑에서는 13,871표 13,87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 13,871표는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조 후반께 더해진 겁니다 그럼 이 표를 어떻게 집어넣냐 사전투표를 7.2%를 부풀려가지고 13,871표를 확보한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을 사전투표장을 방문하는 세 사람당 위조 투표지 한 장씩을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지도록 한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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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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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진짜 가짜로 집어넣은 겁니다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중동성동갑의 사전투표수 55,482표는 4분의 3은 진짜 4만 1,612표는 사전투표장이 직접 오신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사전투표장이 오지 않았지만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낸 표가 위조 투표지가 13,871표인 겁니다 그 13,871표 가운데 3,196표는 관외 사전투표고 16,774표는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그럼 진짜 투표장에 온 사람의 기준으로 하면 4장당 한 장 25%를 조작한 겁니다 이 25%는 조작가 기준으로 25%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그러니까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여러분들 조사하게 되면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했을 건데 선관위가 여러분 발표한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 그게 여러분들 올라 있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니까 득표수를 조작하는 공장이 있는 겁니다 그 공장이 전산 프로그램입니다 그 전산 프로그램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득표수회를 조사해 가지고 조작규칙을 그대로 찾아낸 것이 바로 제야 전문가의 공인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얼마나 조작을 했냐 이렇게 여러분들 딱 나오는 겁니다 7.2%를 조작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7.2%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7.2%를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것이 조작된 표입니다 이건 조작되지 않는 표고 그러니까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차익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데 조작된 상태에서 플러스 11% 마이너스 12%로 다 동별 득표수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낸 것이고 만들어낸 자료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거는 이게 여러분들 2024년도에 선관이 발표된 자료고 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서 조작규칙을 찾아가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하게 되면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놓는 게 선관이 자료거든요 선관이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미친 수치들입니다 플러스 12 플러스 14 플러스 14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2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 조작된 수치를 여러분 어디다 발표해 놓은 겁니까 중앙선관이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은 겁니다 왼쪽 자료를 그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오른쪽 조작규칙을 찾아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다 복구한 것이 오른쪽이다 이런 짓을 선관위가 해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합리화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제3의 장소에서 위조투표제를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도 과장이 아니고 그냥 젊은 날에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어도 이런 불의와 이런 부정에 대해서 침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행히 제야 H님이나 제야 K님이나 제야 전문가나 장영우 대표 같은 분이 그렇게 자료 분석이나 보고서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다행히 젊은 날 훈련을 그렇게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전부를 다 합해가지고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 선거를 부정한 이 선거를 조작한 이 제도적 털 중에서 하나도 고쳐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윤 대통령을 상당히 원망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돼가 뭘 했냐 이야기죠 당신에게 대통령직이라는 것이 뭐냐 이야기죠 내가 당신하고 동감 얘기지만 당신은 정말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이 난 손자 손녀를 생각하게 되면 이런 불법을 방조해 한 대통령이 어떻게 벌을 안 받겠냐 이야기죠 그 벌이 아마 선거에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지는 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거를 그러니까 이런 조작된 선거 결과를 다 중앙선거안이 홈페이지에 올렸기 때문에 차익값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규명할 수가 있고 더 한 단계 나가서 프로그램까지 찾아내는 겁니다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집어넣어 준 위조 투표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느냐 이야기죠 국민들이 실제 사전 투표장을 찾은 사람 숫자를 모르게 해놓고 이렇게 뻥튀기를 해서 7.2%를 올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가 어떻게 될 것 같냐 과학은 참 위대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조작된 숫자를 얼마만큼 조작했는지 어떻게 조작했는지 찾아낼 수가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미래도 전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15 총선이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다 복구해 가지고 그걸 기본값으로 해 가지고 시나리오를 짜게 되면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하는 경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하는 경우 시나리오를 짜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덕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숫자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규칙을 사용해서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덜미기를 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에 숫자를 손을 안 댔으면 난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작업도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걸 보시게 되면 이 왼쪽이 4.15 총선에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모든 덕표수 조작이라는 것은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2024년 4월 10일 총선 예상치를 전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규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망할 수가 없는데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 전망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4.15 총선의 성동갑처럼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세 사람당 한 장의 투표지를 가짜 투표지를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주면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20년 총선을 정상상태라고 기준을 가지고 세 장당 한 장을 투입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몇 표나 투입하면 되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만 3천 표 정도를 투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 3천 표 가운데서 3,098표는 관외사전투표로 9,902표는 관외사전투표로 추정하면 되는 겁니다 확정정된 값은 아닙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25%를 조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그냥 여기에 세 장당 한 장씩 투입하려면 프로그램에 4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4를 집어넣게 되면 실제 사전투표율이 21.57 발표 사전투표율이 28.64가 되는 겁니다 7.07%를 뻥튀게 하는 겁니다 7.07%를 뻥튀게 하면 그래프가 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에서 여러분들 7.07%를 뻥튀게 하게 되면 차익값하고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율 사이에 플러스 12, 마이너스 14%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면 다 작업을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7.07%를 하려면 조작값을 그냥 여러분들 4를 집어넣으면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7.07%를 뻥튀게 하면 7.07%를 하면 여러분들 그냥 자동적으로 몇 표가 만들어지려고 하는가 하니까 1만 3천 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1만 3천 표를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동별로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규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규칙을 그동안 사용해서 조작해왔기 때문에 얼마인지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왼쪽은 4.15 총선에서 정상상태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복구한 겁니다 그걸 기본값으로 해가지고 그 값에다가 4.15 수준으로 3장당 1장을 집어넣겠다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 그래프는 다르게 하면 모든 데이터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데이터를 그 사전투표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1만 3천 표를 투입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프로그램이 너무나 조악하고 이런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딱 집어넣게 되면은 그냥 7.07% 조작에다가 그래프가 여러분들 다 이렇게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좀 더 화끈하게 조작하면 어떻게 됐냐 화끈하게 조작하게 되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두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하면은 3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두 사람당 한 표 그러면은 아까 7.07% 대신에 10.61%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전투표장을 몇 명 찾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전투표장을 몇 명 찾았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발표를 그냥 그렇게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10.61%까지 여러분들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10.61%를 올리게 되면은 19,500표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19,500표는 수작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간단한 연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냥 동업별로 다 표가 일정 비율로 그냥 조작이 되는 겁니다 관 외에 4,647표 관 내에 14,853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서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위는 강서구청장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밑에는 뭡니까 강서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4.15 총선은 7.07% 정도 사전투표를 부풀리면 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이면 10.61%를 여러분들 부풀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그냥 작업 10.61%를 조작하게 되면은 표가 19,500표 정도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특표수 조작의 중심에는 규칙이 있는 겁니다 전산조작은 규칙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규칙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돌리는 겁니다 두 장당 한 장을 훔칠 것인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줄 것인가 4.15 총선 아니면 더 심하게 할 것인가 한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것인가 조작학 기준은 50% 거기에 결정에 따라서 모든 선거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사전투표에 득표수 조작과 관련된 하킬레스군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는 채 4월 10일 총선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실상인 겁니다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 그냥 케이스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저는 손을 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주 화끈하게 댈 거라고 봅니다 화끈하게 되더라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지에서 윤 대통령은 이 소위 선거 부정을 은폐한 직무유기에 대해서 훗날 책임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국민들이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세상이 혼탁하고 그리고 너무나 부정직하기 때문에 다들 입을 다물지만 누군가는 이런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국민들이 선택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당신들이 선거를 선거마다 이렇게 선거를 도덕질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 여기에는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라는 게 하나도 안 들어간 겁니다 그냥 제가 말씀을 지금 차분하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냥 과학이 말하는 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비밀 대한민국 사전투표 조작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하든 안 하든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철저히 감시를 하더라도 전산으로 돌리는데 무슨 감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선거는 아주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됩니다 선거가 그 공개적이고 투명하다는 이야기는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투표제 분류기를 사용하기를 그 말 때 했던 이야기 선거에 대한 특별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보통의 유권자들이 두 눈으로 특별한 지식이 없이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선거여야 된다 그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선거가 은밀해지는 거죠 그러면 선거에 조작이 있는 겁니다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 제가 한 번 더 정리하고 싶은 것은 과학이라는 것이 선거의 은밀함을 다 벗겨낸 겁니다 선거의 은밀함과 선거의 비밀스러움과 선거의 이런 불법성을 다 여러분들 벗어낸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구 성동을 선거입니다 뭐 다른 선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A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차익값 사전빼기 당위를 구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차익값 크기가 너무 큽니다 이거는 조작을 했다는 거죠 조작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뚱뚱한 차익값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조작에 사용한 조작 규칙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A에서 역으로 그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 B를 복구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장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A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B는 뭡니까 제야 전문가의 추정치입니다 조작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A는 가짜입니다 B는 진짜고 A는 조작된 상태인 겁니다 B는 조작되지 않는 상태이고 A의 생산주체는 선관이고 B의 생산주체는 제야 전문가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 딱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특정 후보와 함께 표를 더해주면 A 같은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좌우대칭의 차익값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 B를 가지고 4월 10일 총선을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두 번째입니다 이게 B입니다 4.15 총선에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가지고 변수인 조작값을 입력하게 되면 얼마나 표를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 예상치 발표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4.15 총선 선관이 발표 가짜 4.15 총선 진짜 추정치 제야 전문가 B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B를 복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변수인 조작값을 입력하게 되면 총선 결과를 내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과학적인 겁니다 과학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과학은 밥 이상을 먹여줄 수가 있죠 모든 사전투표 조작에는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과학이 규칙을 찾아내고 그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도 복원할 수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월 10일 총선도 전망 예측 추론이 다 가능한 겁니다 얼마만큼 쑤셔 넣을 수는 다 여러분들 내다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A B B C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4.15 총선 선관이 발표 4.15 총선 진짜 득표수이름 추정치 이걸 B를 가져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4월 10일 총선 예상이 다 가능한 겁니다 이게 이런 모두 다 뭘 사용한 거 아니까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입니다 이게 여러분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규칙을 가지고는 뭡니까 4.15 총선 정상값을 가지고 여기서 옵션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한 명이 올 때마다 가짜 투표자 한 장을 집어넣으면 조작값 50% 사전투표장에 두 명이 올 때마다 가짜 투표자 한 장을 투입해주면 33% 조작값 기준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가짜 투표자 한 장을 투입하게 되면 조작값 기준은 25% 이게 옵션만 딱 주게 되면 한두 명이면 전국적인 차원의 모든 조작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작하게 되면 사전투표율이 부풀려지고 그 사전투표율이 부풀려지게 되면 자동조림은 뭐가 생기게 되는 겁니까 사전투표율이 부풀려지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동시에 다 진행됩니다 총조작규모 그리고 동별조작규모가 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작값의 변수라고 하죠 변수 배리어블 변수를 조작값으로 딱 입력하게 되면 조작값 3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33% 입력 조작값 기준 4.15%로 조작값 기준 25% 입력하게 되면 동시진행적으로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하고 총 득표수 규모하고 동별 여러분들 조작된 수치가 쫙 다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관외 관내 제외국민투표가 다 숫자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차이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인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 다시 뒤집어 보게 되면 이렇게 19,500표를 투입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딱 조작값을 입력하게 되면 3 두 장당 한 장 조작 이렇게 하면 뭡니까 동시에 뭐죠 19,500표가 투입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쫙 배분이 되는 겁니다 1동 몇 표 이동 몇 표 그것이 순식간에 보통 컴퓨터 갖고 있는 그런 컴퓨팅 파워를 우리는 잘 인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만 입력하게 되면 조작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수만 딱 입력하게 되면 그다음에 뭐죠 사전투표를 부풀리는 규모가 결정되고 동시에 위조 사전투표 조사 19,500표 이러면 결정되고 동시에 뭡니까 쫙 뭡니까 동레벨에서 투표수 레벨에서 뭐죠 더해지는 표수가 다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프가 딱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예술품입니다 이거를 제이아 전문가가 다 찾아낸 겁니다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어마어마하게 조각합니다 선거가 간단한 것이면 선거 조작도 간단하기 때문에 이 변수가 조작값입니다 이번 선거 이 선거구에서는 50%를 조작할지 33% 조작할지 25% 조작할지 20% 조작할지 17% 조작할지 5% 조작할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것만 이런 변수 변수 배리어블 그것만 딱 입력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뭡니까 바로 사전투표를 부풀리기 규모 10.61% 실제 사전투표율은 21.57%인데 발표 사전투표율 32.18%가 됩니다 이걸 언론에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32.18% 역대 사상 최고치의 사전투표율입니다 그러면 19,500표를 쑤셔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쫙 동별로 봅니까 순식간에 동시진행으로 모든 작업들이 다 완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가상시나리오인 겁니다 가상시나리오지만 대단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범인을 못 잡았기 때문에 조작 프로그램을 직접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숫자를 가지고 가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입력하게 되면 순식간에 다 여러분들 숫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은 가상시나리오지만 기술적으로 지금까지 일어난 겁니다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일어난 겁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10번 정도의 선거에 일어난 것이고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제가 확정적 사실이라고 이야기 안 한 겁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다 바탕을 하게 되면 규칙을 사용해서 표를 만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규칙을 사용해서 포캐스팅 전망이 가능한 겁니다 선거금보다 다 전망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을 해놓은 거죠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냥 몇 프로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중구 성동갑에는 조작감 몇 퍼센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25표를 조작하면 대부분 서울에서 만 표 이상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만 표 이상을 집어넣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거의 대부분 만 표 이상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만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2만 표 4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한 선거구에서 2만 표 이상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나리오로 되게 되면 서울, 인천, 경기는 전패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 표 집어넣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만 표 집어넣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만 표 아까 시나리오가 이거지 않습니까 중구 성동갑에 그냥 3장당 1장 4.15 수준으로 조작하게 되면 만 3천 표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만 3천 표를 집어넣으면 어느 후보도 이길 수 없습니다 나경훈 후보도 4.15 총선에서 만 3천 얼마를 집어넣어 가지고 대회했지 않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살아남았죠 권영세 씨 200몇 표 차이로 살아남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는데도 불가 이거를 윤 대통령께서 2년 동안 전혀 손을 안 본 겁니다 마지막에 시간이 쫓겨 가지고 지난 11일부터 시작해서 국힘당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찰시키고 노력했지만 그냥 다 쇼로 끝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만질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는 오늘 확정적 사실을 4월 10일 총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일요일인데 마지막 주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중심지에서 대통령이 참 책임이 커지만 한국의 식자층이나 이런 엘리트층들이 참 의식이 없습니다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선거가 특정 정치 세력에게 제압당하게 되면 본인의 삶 뿐만 아니고 자식들이 앞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짜게 될지를 때로는 의도적으로 대부분 다 깔아뭉개고 나라가 선거를 잃어버린 그런 국민들로 가득 차는 그런 상황으로 언론계, 검찰, 경찰, 대법관, 대통령, 국민의힘 다 합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아마 2022년 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선거에 대해서 인천에서 활동하시는 권오용 변호사님의 몇 분의 변호사분들이 선거 무효소송을 아마 제기를 한 말입니다 그때 경기도지사선거에 나온 여러분들 투표지들입니다 이게 실물로 된 투표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투표지가 제공이 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경기도지사선거에 나온 투표지입니다 이게 사전투표지입니다 QR코드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투표함 속에 사박오일사의 이름이 있었던 투표지들입니까 이거는 뭐 신권다발입니다 거의 이 보시기 바랍니다 날 선거 인재소에서 만들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더 확대하게 되면 여기에 그냥 예 날이 시뻘었습니다 절단기를 사용한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사전투표지입니다 이 경기도 사례입니다 윤 대통령 하에서 치료진 첫 번째 공직선거입니다 이 내용을 권호영 변호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일부는 2024년 3월 10일 경기도지사선거에서 아래와 같은 투표지를 제시하면서 검정을 요구하고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데 똑같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그 위반의 주체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거나 적어도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의 존재를 합리적이고 명백하게 주단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한 거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2020년 4.15 총선의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재검표가 아래 정거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아래 정거들은 위 투표지와 아래 투표지는 같은 선거의 개표장에서 나온 투표지들이 아닙니다 아래 투표지도 같이 실제 선거한 흔적이 있어야 진정한 투표지를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위조된 투표지인 사실이 한눈에 명백한 증거들에 대하여 그 위반의 주체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관리를 담당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고 재판부나 국민이 그 설명에 일리가 있는 정도로 해명해야 범죄적 부정선거로 이루어진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원고의 청탁을 기각하는 것이 법원과 판사의 의무가 아닙니까 선거에 관해서는 완전히 사법부가 다 무너진 겁니다 이거는 이 문제가 밝혀지고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너무나 중대한 그런 사안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선거를 조작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선거가 이렇게 나옵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거의 규칙을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거의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이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값입니다 이건 거의 예술품인 거죠 좌우대칭입니다 특정 후배와 함께 표를 더해 주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차이값 그래프가 이게 이제 전국의 42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분이고 경기도지사 선거에 한알부민 고양시 일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좌우대칭입니다 대통령이 새로 등장하셨기 때문에 눈치를 좀 봤지만 사법적인 수단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고소를 하라 고발하라 이렇게 하는데 사법적인 수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 문제가 해결될 그런 상태가 지금 아닌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실망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현재 한국의 공직선거는 완전히 사전투표가 다 무너진 상태고 이걸 사법적인 수단을 통해 가지고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고 윤 대통령은 2년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사전투표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 개선조차도 손을 놓은 상태로 4월 10일 총선을 맞이하게 됐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역대 선거와 똑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치록같은 어둠 속에 쌓여있지만 계속해서 사실과 진실이 알려지는 날까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중단없이 선거에 발생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일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